안녕하세요. 오늘의 게임은 슈즈 시뮬레이터라고 제가 아까 몇일? 천? 언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스피드맨 시뮬레이터라고 있거든요. 그 중 한 장면에서 아 이게 뭔 스피드맨 시뮬레이터야? 이건 슈즈 시뮬레이터 아니야? 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죠. 이렇게 많은 때가 있었죠. 근데 이 광고를 둘러보다 보니까 슈즈 시뮬레이터가 진짜 있더라고. 자 일단 이 슈즈 시뮬레이터 바로 한 번 가보도록 하죠. 어 근데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. 어? 잠깐만. 네? 잠깐만요. 크레딧 아 이거 말고 아 아 슈즈 시뮬레이터 아 나 이거 안 됐나 봐. 컷 컷 컷 됐어. 자 일단은 코드부터 가보여죠? 여러가지가 있긴 한데 코드스 들어와서 S를 찾을 어 뭐야 워킹 하는거 하는게 500k 500k 하면은 그던데 뭐지? 이거 하면은 이 500k 어? 뭐야 이거 하여튼 이거 뭔가 이상한데 벌써 지나간건가 아 손 넘네 어 어 어 슈즈 25k 리버스 오케이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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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가지가 있구나 아 맞다 아 나 진짜 음악 안꼬지 내가 음악 안꼬다고 뭐 저작권 걸립니다 이런 것도 아니꼬야 음악 걸리겠어? 그 일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러면 대박이고 애 씨 있다는데 그래도 아예 없는데 그래도 어디있다 그런거야 아 다음 맵 갈든 일 아 여기는 리버스에야 갈 수 있는 곳이고 저희는 7.5k 가야 됐어요 왜요 아이 아 둘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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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됐다 다 팔았어 치우즈 아 뭐하는 노 아 75k 이거하면 이거하면 뭐가 더 좋다 아 아 오 좋네 아 뭐니 실같이 생긴게 뭔가 얻을때도 올려주는거고 슈즈는 뭘 하야되지 이런거 할 때 요런 최대의 보유랑을 올려주는거 같아요 왜 점프가 왜 점프가 올라간 뭐지? 올라가면 뭐 뭐 무엇인지 왜 다녀 조이 조이 진짜 있네 어 잠깐만 나도 나도 있네 나도 있네 알 이렇게 살게 이렇게 내거 한개 생겼나? 아잇 바뀌었네 어 유튜브 아 요걸로 이렇게 하냐 이거 아 돼있구나 이미 어 늘었네 오 좋아좋아 오 오히려 좋은데 뭐지 그거 올리는거는 아 아까 눕 이런거 이렇게 돼있는거 그건가 팔 때 어 팔 때도 올라네 오 오 좋아영 150 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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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0K를 뭐 어 어지러워 안 해 고민하지말고 그냥 7.5K가 수리하다 하네 아까 그 코드가 이상하게 돼있었단 말이야 다시 쳐보자 업데이트 2 아 됐네 됐어요 오케이 찾았어 새로운 코드가 있네 아 이게 안된다고 아 이게 안된다고 아 이건 또 그룹 멤버 뭐야 이거 이거 이게 왜 datos 안 해 가 네 거 아 빨리 됐다 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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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파라 파라파라파라파라파라파라파라파라 파라파라파라 파라파라 손아파 손아파 어디 tweeting 여기해서 먼저 안이 진짜 먹어봐 오케이 에이! 팔아파라파라파라파라파라 아 요게 좋은거구나 사사사 퓨즈 사 500원짜리 사 여기 1600원짜리 또 사야돼 아아 달려가 셀파라 이천원짜리 사 어 1600원짜리네 이야아 아 이야아 파인 뭐해 이거 어 이건 뭐냐 아 무고나 사 드릴은 뭐야 이거 아 일단 몰라 사자 아 좋아 근데 왜케 빨리 팔리냐 어 2500원 오케오케오케 사사사사 아 이거 왜케 빨리차 아 뭐야 할수있네 299원 확인 아 나 알았던 인어 빨리했을 텐데 으으 paper 아니 paper 손나 파 게임에서는 발 아프고 현실에서는 손 아프고 오오오오 됐다 아니 로버스 말고 뭐였지? 용감 요거다 요거 쓰고 하자 756 하자 으 팔아 으 차 으 손 아파 거짓말 아 젤점 오케이 아 잠깐만 아 이거 너무 너무 안 빨려 예 잠깐 22,000 22,500원? 잠깐만 됐다 야야야야야 살게 살게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팔려 아 뭐래야 잘 팔리는 거야 아 팔아파 아 설마? 잠깐만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맥스 가자 아 아 아 속도 줄어들었어 안 돼 안 돼 또 줄어들었어 살려봐 맞나 이거 얼마씩나 아 맞네 이 발자국 산에는 너무 많이 팔리네 이건 이건 뭐 이 핵인가 나 어디 갔어 주인해 아 네 52,000원 아 아 아 뭐 사야되지 음 음 음 25,000원짜리 사고 어 트레일은 9,000원짜리 아니 9,000원짜리 사고 오 오 한 500원짜리 세 오 되겠지 요정도는 됐겠지 어 뭐야 생각해보니까 여기 열려있잖아 텔레포트 네일을 줄 알았어 예스 와우 열렸어 네 여러분 이렇게 슈즈심을 렛 했는데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녕